아우리가 털어놓은 얘기들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었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서주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글 하나를 올렸다. 내용은 이제 내가 널 상대로 싸워야 하네. 마지막까지 인정은 할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회피만 하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지. 법은 증거 싸움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이제라도 남기지마. 이미 많으니까. 라는 글이었다. 이 글이 올라온 후 아우리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서주원이 자신의 아내를 저격한 글이었고. 이에 아우리는 주원이가 한 말이라 제가 해명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아우리는 불륜녀 프레임이 씌워졌고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외도를 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했다. 서주원의 외도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과거 서주원은 갑자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다고 SNS에 숙소를 추천해달라고 올렸는데 팬들은 아우리에게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캡처 내용은 갑자기 남편이 한 달 살기하러 제주도 간다고 하면 바람피는 거다. 라는 내용이었다. 아우리는 당시에도 넘 절묘해. 이걸 제주도 보내마라라고 적었습니다.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서주원은 아내인 아우리를 농락하듯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고 아우리의 팬들은 이 모습을 찍어 아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아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서주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의 빼고 모든 이들이 김희의 남편이 바람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우리는 최근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영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현재 서주원과 외도를 한 상간녀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간녀 정모 씨는 아우리가 서주원에게 차려준 레스토랑도 그냥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K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서주원이 해당 학교의 대학원을 다녔으며 정모 씨를 데릴러 오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기 때문이었다. 서주원은 카레이서라는 직업으로 포장된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우리의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25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도 했으며 아우리가 차려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연상연하 커플이었다고 해도 거의 남자가 여자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현재 서주원의 식당 평점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구글 평점을 1점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죄 없는 아내를 저격해 불륜녀로 낙인 찍고 양심 없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를 밀삼았던 서주원. 아우리는 지난해 10월 이혼을 한 상태이며 현재 상간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우리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 아우리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